안녕하세요 블레스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이고요 지금은 굉장히 늦은 저녁이에요 한 11시쯤 됐고요 오늘이 이제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제가 9월 1일에 있는 대회까지 D-46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물론 예전부터 시작했어야 했는데 조금 늦었는데 썸머시레딩 에피소드를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썸머시레딩 에피소드를 46일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약간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지더라도 약간 빈도수를 높여서 자주자주 영상을 올리고 제가 하루종일 이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운동을 하고 이런 거를 그냥 컷편집만 빨리빨리 해서 최대한 빠르게 업로드를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 두 편에서 어떤 많은 주는 세 편까지 이제 업로드를 해서 46일? 남은 46일 동안 최대한 많은 에피소드를 올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럼 블리스의 썸머시레딩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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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